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기름빡 나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캐릭 삥먹고 삥샷하기 genau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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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할게요 패빙하나 패빙 2개 큰 띵거 없어요 아직 띵거 컷 네 띵거 없어요 중 나왔다 중 나온거 컷 중 하나 더 나와요 중 나와요 자 빨빙 폭 하나 컷 아 아아 아이 갈걸 클라 둘 클라 둘 클라 둘 클라 둘 하나 더 나 알죠 선생님 쭈 뭐야 중 박스 힝힝 박스 힝힝 먹었다 각박에 삥두개 까놨어 아 나 삥먹었다 각박에 삥두개 까놨어 네 우물 사다리 짤 하나 더 사다리 봐줄게 우물 설치되었습니다 아 그니까 중꺼 워시 짝 올베 하나 둘같은데 아 지하단에 나이스 칼 미션 실패 아 일부러 울베에 울베에 있던 애 안나올거봐 총 쏘니까 나온다 그냥 나름 내가 생각하기엔 센스였는데 가볍게 쎄 그룹 뒷 탭 괜찮니 죽이 나온다 이 개비도 괜찮지 짝 짝 짝 짝 뭐야 짝 차도 있네 중차 중차 뭐야 적배 적배 잡았고요 짝게 하나 있으세요 짝게 짝게 하나 있으세요 짝차 중 중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파 fing 쓰고 출봐 공격 기부 눈러 sugg chains 해주세요 나왔네요 형 나왔네요 딱 나왔어요 아 뭐야 이거 삥이야? 이거 우물 벗겼다 오 나이스 왕이네 잘했어요 기름빡 기름빡 어? 나 렉 뭐야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건 뭔 얘기야? 왜 렉 끌리지? 아 우리 뻔하다 패팅도 꽤 헬스 깔렸어요 닥파이 포가나 빛박 중차 조하나 컷 아 삥 조하나 조하나 졌어요 짧게 하나 중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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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 컷 클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택핑 2개 택핑 2개 택핑 2개 깠어요 오물 하나 오물 둘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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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각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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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각박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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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엠퍼한테 탄티니까 안바뀌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 근데 AK를 어떻게 그렇게 킬을 하냐 형은 절점프 아 나는 핵 오오 나 죽었다 아 살았다 와 라이스다 펑크핑 2개 아 나 핵먹었다 이거 빼야겠다 아 욕 욕 욕 욕 욕 욕 욕 오이씨 쳐다보니 깜짝이 욕 어 아 왜 아아 왜 광인이 가난하니까 쏟아 말아여 이씨 형 지하 지하 짝짝 올빈 갔나보다 형 중차 중차 어 또 목소리 잘한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네 초보님 들어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언덕이 폭세기 중차 뒤에 B 하나 짧게 B 하나 펑크 있어요 컷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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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왜 있어 왜 왜 왜 안 돼 안 돼 안 돼 컷 언덕이 우리 작돌이야 아 아 무슨 전환들 중차 적힌 것 같은데 어 기둥 갔다 기둥 갔다 이거 어 단층 단층 앞에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까빈 까빈 네 깔게요 형님 깔어요 우리 팀 총 3개 깔어요 자 저도 하나 깔어요 더 빙 먹었을 거에요 이제 몰라요 이제 못 빠져요 단층에 포관나 깔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단층에 포관나 중단층에 B 하나 짧게 B 하나 어 나 B 차트 했다 이거 이렇게 B 하나 어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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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짝 설대 짝 설대 컷 지하 하나 지하 지하 하나 지하 컷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나이스 이 시키 맞췄네요 시청자님들 예어허허허허허 오지구형 바로 맞췄쥬 예어허허허